잔잔한 일상에 숨어있는 추리와 스릴로 일본 추리문학계는 물론 순수문단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아시자와 요의 작품 오늘은 그런데 스릴러성 느낌이 조금 강한 작품 소개해드립니다 아시자와 요 추리소설 미모사 그대로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이야말로 그대로였다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워서 자연스럽게 눈이 가늘어진다는 듯한 실은 그런 식으로 가늘게 뜨면 그렇게 보인다는 걸 알고 있는 듯한 그의 미소 오한같은 울림이 일었고 어떻게라는 말이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오랜만이야 온화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들어오는 건 허락하지 않겠다는 딱딱함이 묻어있는 그의 목소리 기억했던 것보다 훨씬 저음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손끝으로 떨군다 테이블 위에 놓인 번호표 뒤에는 익숙한 글씨로 세베 요헤이라고 적혀있었다 나는 귀뚱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머리카락을 매만진다 아하 오랜만이네요 습관처럼 입술을 움직이고 너무 기쁘다고 말하며 가슴 앞에서 손뼉을 쳐보였다 이 사인회를 시작하고 수없이 반복한 말이다 이전에도 와주었던 사람 인스타그램에서 댓글을 자주 달아주었던 사람 내 책을 보고 만든 요리 사진을 보여주는 사람 선물을 가져온 사람 그들에게 했을 때와 똑같은 음성이 나온 것에 안심하면서 옆에선 담당 편집자에게 설명한다 학생 때 아르바이트 했던 회사뿐이세요 편집자는 그의 표정을 보고 있지 않았는지 어 그렇습니까? 하며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다 계속 응원해 주시다니 기뻐요 편집자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세베 씨는 띠동갑 연상이다 그게 아니더라도 과거 애인의 사인회에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게다가 난 결혼을 했고 세베 씨는 당시에도 기혼자였다 정말로 기뻐요 내가 의미 없이 계속 되풀이하자 눈앞의 남자가 조금 머쓱해하는 것이 느껴졌다 통쾌함과 함께 초조한 기분이 들어 장난스럽게 말한다 세베 씨에게 사인을 해주다니 왠지 신기해요 사인펜을 쥔 손에 힘을 주고 세베라고 썼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마음속이 술렁거렸고 그런 내가 당혹스럽다 그 무렵 나는 이 이름을 수도 없이 썼었다 사무실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찾는 사람이 부재 중이거나 대화 중일 때면 메모를 해서 책상 위에 놓는 것이 아르바이트 업무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이미 9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가장 자주 전화를 걸어왔던 인쇄소 담당자의 이름까지 생각났고 그 기억의 달콤함에 숨이 막힌다 내가 전화 메모를 건네는 척하며 세베 씨와 사적인 연락을 취할 때 암호로 썼던 이름이 그 이름이었다 요시우라 씨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밤 한 잔 하자는 메모를 전달했다 세베 씨는 입 모양으로만 웃으며 알았어 연락할게 라고 말하며 메모를 손 안에 감췄었다 그도 나도 회사에서는 사원과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선을 넘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았다 다른 아르바이트생들보다 오히려 더 절도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은밀하게 특별한 말을 주고받았다 실타래처럼 줄줄이 떠오르는 광경을 떨쳐버리고자 펜을 쥔 손에 힘을 준다 세베 씨는 요즘 어떤 책을 만들어요? 아니, 회사 그만뒀어 네? 갈색 태안경 안쪽에 눈과 시선이 마주친 순간 몸이 움츠러든다 회사를 옮기셨어요? 편집일 자체를 이제 안 해 네? 어머, 왜요? 뭐, 이래저래 해서 세베 씨는 설명해 줄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투로 말하며 쓴 웃음을 지었고 아직 날짜를 적지 못한 싸인책을 집어들었다 건강해 보여서 안심했어 그럼, 갈게 그는 한 손을 들어보이며 돌아서더니 주저없이 걸어간다 기다리란 말이 나올 뻔했지만 다음 사람이 한 발 앞으로 다가온 덕에 참을 수 있었다 다음 사람은 두 손으로 공손하게 내민 책을 고맙습니다 하고 미소 지으며 받아든다 사인펜을 고쳐준 손이 떨리는 걸 보며 심장이 아플 정도로 크게 뛰고 있는 걸 그제야 자각했다 방금 뭐였지? 왜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고?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이 어지럽게 돌아다닌다 그것 또한 기억에 있는 감각이었다 세베씨와 사귀던 무렵 나는 늘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워했다 갑자기 다가와서는 부드럽게 거절하는 남자 그와 얽히면 얽힐수록 자신의 테두리가 무너졌고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떠날 수 없었다 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세베씨의 아내를 만나러 갔기 때문이었다 회사 주소록을 보고 무작정 그 사람 집으로 찾아갔지만 막상 아내를 마주하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역으로 가는 길을 묻는 것만으로 돌아왔지만 그것만으로 그 정체불명의 여자가 나라는 사실은 이내 들통났다 재미없는 짓 하지마 하고 무시무시한 태도로 위협하는 글을 보며 나는 후회와 공포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왠지 안도하고 있었다 이로써 세베씨가 날 내칠 것이라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그 이후로 세베씨가 연락하지 않음으로써 관계는 끝났다 그때가 스물두 살쯤이었다 당시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때 확실하게 헤어져서 다행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됐었다 그건 미숙하고 불안정했던 때의 일시적인 일이었다 아니 그 사람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궁지에 몰렸을 뿐이다 난 내 앞에 있는 여성과 악수를 하면서 사인회 중이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나는 분명 그를 쫓아갔을 것이다 그는 왜 내 사인회에 왔을까 편집일을 그만뒀다니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은 무얼 하고 있을까 그렇게 어중간한 상태로 던져진 올가미 같은 의문에 반사적으로 뒤따라갔을 게 분명했다 사인회가 끝나고 담당 편집자가 뒤풀이라도 하자고 권했지만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질 않았다 조금 피곤하다고 거절하고 사인회 참가자들이 준 편지와 선물이 담긴 종이 가방을 들고 집으로 향한다 전철 안에서 종이 가방의 내용물을 확인한 것은 마침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었다 허벅지 위에 놓인 세 개의 종이 가방이 거추장스러워서 큰 가방 하나에 몰아 넣으려고 생각했다 내가 사인을 하는 동안 편집자는 편지와 선물의 가장자리에 준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메모해 두었다 나중에 인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의 이름을 확인하다가 세베시라는 이름에 숨을 삼킨다 달려들듯 봉투를 열었고 안에 든 작은 종이에 심장이 크게 요동쳤다 맞은편 건물의 바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 단둘이서 술을 마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전철에서 내렸다 시끄러울 정도로 쿵쿵 울려대는 가슴을 누르면서 건너편 플랫폼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전철에 뛰어든다 이미 한 시간 반이나 흘렀다 분명 포기하고 돌아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왜 좀 더 일찍 가방 안을 확인하지 않았는지 하는 후회와 차라리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동시에 솟구쳤다 어떤 감정이 더 큰지 판단하지 못한 채 반대쪽 문을 향해 몸을 돌려 전철에서 내리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간다 건물 앞에 도착하자 비로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제정신이 들었다 사인회를 한 장소 바로 맞은편이라니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숨을 한 번 내쉬고 열린 승강기에 올라타자 전철역 화장실에 액체비누와 오래된 기름이 섞인 듯한 역겨운 냄새가 났다 난 숨을 멈추고 층수 버튼을 노려본다 그러고 보니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올 때도 하필이면 마침 쓰레기를 수거하는 시간이었다 맨션 청소부가 쓰레기를 안고 나오는 중이었고 그때도 이렇게 숨을 멈추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거리가 떨어진 후에야 숨을 들이마셨지만 여전히 썩은 냄새가 옅게 남아있었고 옷에까지 냄새가 뱀 듯한 불쾌한 기분이 들었던 게 떠오른다 승강기에서 도망치듯 나오자 바로 앞에 빠가 있었다 화장을 고치고 향수를 뿌리고 싶었지만 외부 화장실은 보이지 않았다 심호흡을 하면서 등을 펴고 연지색 카펫을 밟으며 들어갔다 바보다는 작은 선술집 같은 벽에 송글씨 메뉴가 빼곡하게 붙은 가게 안을 둘러본다 세베씨는 가장 안쪽의 카운터 자리에 앉아있었다 내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옆의 의자를 빼주면서 수고했다며 입을 연다 세베씨는 음료 메뉴를 나에게 밀어주며 한 손을 들어 점원을 부른다 뒤풀이가 있을 테니 더 늦겠지 했어 점원이 곧바로 물수건을 가져왔고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우롱차를 주문했다 술 안 마셔? 오늘은 피곤해서 세베씨는 그다지 개의치 않는 듯 흠하더니 그러겠네 하고 말았다 그 소리를 듣자 역시 오는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뒤풀이는 갔는데 일찍 끝냈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고개를 돌리자 세베씨가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고 뒤늦게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깨닫는다 여기 오려고 일찍 끝낸 게 아니라 피곤해서 짧게 끝내고 나왔다가 나중에 메모를 발견해서 흠 그랬군 피곤해 감사해야겠네 웃음 섞인 말에 전부 꿰뚫어보고 있음을 알았다 우롱차로 건배를 하자 세베씨는 여기가 맛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요리를 권했다 달걀말이 멸치와 무, 샐러드, 마, 와사비, 무침, 당날개, 튀김 모두 어느 술집에나 있을 법한 평범한 메뉴인데도 탄성이 나올 만큼 정말로 맛있었다 과거에 이 남자와 비슷한 시간을 보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도 세베씨는 맛있는 음식점에 자주 데려가 주었다 세베씨와 헤어진 후에도 기억 속의 맛을 재현하려고 씨름했던 요리가 몇 가지나 있다 음, 이건 뭘 넣은 걸까? 하고 혼잣말을 하자 호, 요리연구가! 하며 놀린다 그 얕보는 듯한 뉘앙스에 화가 난다 하지만 여하튼 이렇게 싸인회까지 하다니 대단해라는 한마디에 간단하게 화가 풀리는 자신의 단순함에 기가 막힌다 놀라셨어요? 응, 놀랐어 세베씨는 솔직하게 인정했고 사인회에서 보여준 것과 똑같은 미소를 보내온다 나도 모르게 눈을 내리뜨자 그가 머리 위에 마른 손바닥을 올린다 애썼어 그 순간 몸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스르륵 올라오는 걸 느꼈다 그로부터 이미 9년이나 흘렀는데도 오랜 시간을 들여 야윈몸을 조금씩 회복시켰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 됐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나는 일방적으로 휘둘리는 일 따위 없는 어른이 됐다고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은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애썼어 언젠가 세베씨와 제외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세베씨 회사에선 내가 쓰는 요리책과 비슷한 책을 많이 냈기 때문이다 영화 배급사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취미로 썼던 요리 블로그가 화제가 되어 책으로 나왔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자 많은 출판사에서 의뢰가 들어왔다 이대로 경험을 쌓다 보면 세베씨 회사에서도 연락이 올 거라는 얘기를 다른 편집자에게 들었고 그렇게 되면 난처하다고 생각했었다 설마 세베씨가 직접 연락을 하진 않겠지만 그와 같은 회사 사람과 작업을 하게 되면 편집부에 회의를 하러 가는 일도 있을 터다 편집부는 한층뿐이어서 세베씨와 얼굴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을 불편해하는 줄만 알았는데 한편으론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오히려 그걸 목표로 지금까지 노력해왔던 것이라고 오늘 그 책 몇 부나 나갔어? 세베씨는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물었다 노골적으로 수입을 물어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무례한 질문인데도 그가 묻자 저급한 느낌이 들지 않는다 어... 초판이 오만부였고 사흘 전에 만부 증세가 결정됐어요 오... 역시 세베씨는 상체를 젖혀 천장을 향해 담배연기를 뿜었다 솔직하게 연수입이 어느 정도야? 아... 뭐 해마다 다르지만 이천만엔 정도는 자신도 모르게 최고 액수로 대답했다 아이고 완전히 베스트셀러 작가였네 언제까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요 오래 갈 거야 너라면 그의 확신에 찬 대답을 듣자 독한 술을 단숨에 마셨을 때처럼 몸이 뜨거워진다 세베씨가 말하니까 정말로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니까 걱정 마 나는 입가가 누그러지는 걸 느꼈다 점원에게 하이보를 주문해서 비운 후 궁금했던 말을 꺼낸다 왜 일을 그만뒀어요? 이래저래 해서 아까와 똑같은 대답에 설명할 생각이 없구나 싶어 낙담하는 와중에 세베씨가 덧붙였다 다른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뿐이야 하고 싶은 일? 아 5년 전이었나 불사하고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불사? 불상을 만드는 사람 아주 잠깐 세베씨의 눈에 멸시하는 기색이 떠올랐지만 그건 내가 아니면 눈치채지 못할 속도로 빠르게 지워졌다 편집 일도 재미있었지만 3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렇게 끝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 그러던 중 지금의 은사를 만났고 바로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지 세베씨의 말이 아니었다면 그 나이에 무슨 소리냐고 어이없어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는 그는 무척이나 매력적으로 보였고 이 사람답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무렵에도 세베씨는 업무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정을 지어 보였다 진심으로 눈앞의 상대에게 흥미가 있고 순수한 경위를 품고 있다는 듯한 눈빛 표정 녹취 때문에 몇 번인가 세베씨의 취재에 동석한 적이 있는데 그는 늘 놀라울 정도로 취재 대상을 꼼꼼하게 조사했다 상대가 책을 낸 적이 있으면 그 책을 전부 읽었고 인터뷰도 전부 찾아보았다 그리고 상대가 집착하는 것이나 문제의 의식을 정확하게 알아맞혔다 아무리 까다로운 사람도 세베씨에겐 금방 마음을 빼앗긴다 지나치리만큼 매끄러운 그 흐름에 공포감조차 느끼기도 했다 세베씨는 불사라는 직업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치 한 권의 책처럼 잘 다듬어진 말이 쌓여간다 하지만 내 뇌리에는 그 일로 먹고 살 수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아무리 생각해도 편집자였던 때만큼은 벌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래도 괜찮다고 아내가 허락해 준 걸까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유는 멸시하는 눈빛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옛날 세베씨가 했던 취재 방식을 떠올리고는 그걸 따라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틈틈이 질문하고 몸을 앞으로 내밀어 본다 이야기가 마침내 궁금했던 부분에 이른 건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였다 뭐 돈은 안 되지만 나 혼자 먹고 사는 거야 어떻게 되겠지 뭐? 하는 물음이 목 안쪽에서 버티고 있다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면... 응, 헤어졌어 세베씨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헤어졌다고? 난 세베씨의 왼손 약지를 보았다 그때도 어차피 결혼 반지는 끼지 않았으니 그런 걸 확인해 봐야 의미가 없음에도 흠, 왜 돈 떨어지면 정분도 끝난다는 말이 있잖아 농담처럼 하는 말에 순간 얼굴이 확 뜨거워진다 자신은 그때 겨우 그런 이기적인 여자와 경쟁했다는 말인가? 조금 심한 말 좀 해도 돼 세베씨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심하지 않았다는 듯 말했다 하, 이럴 거면 그때 헤어질 걸 그랬어 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갈게요 가방을 집으려는 순간 손목을 붙잡혔다 예상 외의 열기와 딱딱한 손바닥의 느낌에 피부가 저렸다 미안해, 이 얘기는 그만할게 아니요 자신의 목소리가 떼쟁이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울린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미코가 기혼자인걸 예전에 호칭에 순식간에 감각이 되살아났다 마치 귀여워하는 고양이를 부르는 듯한 실제로 세베씨가 어렸을 때 키우던 고양이 이름이 미코였다 게다가 미코도 이렇게 돈 없는 놈은 싫겠지 세베씨가 자조적으로 말하며 손을 놓는다 손목에서 멀어져가는 열기에 아니라는 말이 나오려고 해서 입을 꼭 다문다 지금 나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가 이건 맞지 세베씨가 나를 응시했다 다음 말을 기다리듯 내 마음속 흔들림을 확인하려는 듯 그러면 세베씨의 손이 이번에는 내 손가락을 잡았다 얇은 입술이 열리고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돈 좀 빌려줄래? 순간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눈앞의 남자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표정이다 부끄러워하거나 굴욕적이라는 느낌도 없었고 그런 감정을 감추기 위해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지도 않고 고백하는 듯한 말투로 반드시 갚겠다고 덧붙인다 갚을 수 있어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일에 참여하게 돼서 거기서 돈이 나와 30만엔이면 돼 잠깐만 난 당황해서 이야기를 끊었다 지금은 수입이 없어요? 아니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서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무슨 아르바이트? 청소 회사야 맨션이나 오피스 빌딩 청소 세베씨와 청소라는 단어가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 청소부 복장으로 묵묵히 쓸고 닦고 쓰레기를 줍는다 처참하다는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뭐야? 하고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낀다 내 사인회에 왜 갑자기 나타났나 했더니 돈이 목적이었나? 구애하려는 건가 생각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서 얼굴에 피가 몰렸고 대신 몸에서 열기가 빠져나갔다 그 말을 듣고 다시 보니 눈앞의 남자가 더없이 비참하게 보였다 마흔이 넘은 나이에 아내는 떠나버리고 청소부로 일하면서 꿈을 쫓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아닌 남자 불현듯 기쁨 비슷한 못된 감정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다 30만 원이면 쉽게 내줄 수 있는 액수는 아니지만 내 수입에서 충당할 수 없는 액수도 아니다 이렇게 12살이나 어린 옛 애인에게 돈을 빌리러 와야 할 만큼 영락한 남자에게 간단하게 30만 원을 걷는다 난 그걸 할 수 있다 몸속에서 힘이 솟는 걸 느끼면서 내가 계속 이 남자를 증오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나는 성공해 보임으로써 이 남자에게 앙갚음하고 싶었던 거다 당신이 가볍게 짓밟았던 계집아이는 어느새 당신보다 높은 위치까지 올랐다고 그래요 내 대답에 세베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입가를 누그려뜨린다 여기서 나가면 편의점에서 인출해 줄게요 고마워 자용증은 쓸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세베씨의 손에서 내 손을 빼냈다 꼭 갚을 거잖아요 사실 갚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저주와의 결별에 대한 위자료라고 생각하면 싸다고 여겨졌다 이것으로 이제 난 과거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세베씨는 그건 안 되지 하고 고지식하게 말하며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다 파일 안에서 A4 용지를 뽑아 30만 엔을 빌리며 한 달 내에 갚는다는 내용과 함께 오늘 날짜와 이름을 적는다 익숙한 손놀림에 돈을 빌리는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겠구나 생각했다 어쩌면 나 이외의 옛 연인에게도 빌린 적이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분명 돈은 갚지 않겠지 그리고 두 번 다시 이 남자와 만날 일은 없다 세베씨가 세베씨가 시키는 대로 서명을 하고 종이와 펜을 돌려준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오자 세베씨는 딱히 비굴함도 느껴지지 않는 말투로 잘 먹었다고 말하며 뒤따라 온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얼굴을 하고 있는 이 남자를 나는 다시 보게 되었다 아무리 돈이 궁하다고 해도 9년 전에 헤어진 연하의 여자에게까지 돈을 빌리러 오다니 보통 남자라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세베씨는 보통은 아니었다는 것이 된다 내가 편의점에서 돈을 찾는 동안 서 있는 모습도 현금을 받아서 가방에 아무렇게나 찔러 넣는 몸짓도 전부 교과서처럼 자연스러웠고 그래서 나는 깨닫지 못했다 원래 빌려주는 쪽이 보관해야 할 차용증을 그가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보름 정도 지나고 세베씨에게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진심으로 놀랐다 설마 정말로 갚을 생각 이었다니 다시 만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가 자신과의 추억을 완전히 망가뜨릴 생각은 없었다는 사실에는 기뻤다 오히려 돈관계가 끼어 한 번 기분이 차가워진 것으로 과거의 연인이었다는 미묘한 관계가 사라진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자 만남이 조금 기대되기조차 했다 세베씨는 그때 미숙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마음 편한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과거의 연인관계였다는 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다 애초에 불륜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관계를 밝힌 적도 없었다 누군가 물어본다면 과거의 편집자였던 지인에게 일에 대한 조언을 듣고 있다고 설명하면 된다 그럼에도 왠지 집 근처는 꺼려져서 저번에 만났던 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날도 세베씨는 먼저 와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세베씨는 지난번과 똑같이 수고했다고 말했고 나도 똑같이 자리에 앉는다 진토닉으로 건배를 하고 단숨에 절반을 비우자 기분 좋은 해방감이 온몸을 채웠다 오늘은 남편에게 뭐라고 하고 나왔어 그냥 회의가 있다구만 그렇게 대답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쪽은 세베씨였다 오늘 사모님은 괜찮아 업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별것 아니라는 듯한 대답을 들으면 안심이 되면서도 복잡한 기분이 들곤 했다 이 사람은 내게도 분명 이런 식으로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겠지 그때그때의 상황에서 떠오르는 대로 적당히 둘러대다가 앞뒤가 안 맞으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남편은 어떤 사람 세베씨는 어딘가 재미있어 하는 듯 말했다 어떤 사람 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한다 과거의 세베씨는 아내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더라 그 사람은 요리를 무척 잘하거든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세베씨의 목소리가 불현듯 생각났고 뒤이어 그때의 상황이 되살아났다 여기 음식도 맛있지만 그 사람이 만든 볶음밥도 꽤 훌륭해 고슬고슬 하니 간도 적당하고 다른 얘기를 할 때와 똑같이 오히려 더 수다스럽게 들릴 정도로 얘기하는 세베씨를 보며 그러면 왜 나하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내에 대해 나쁘게 말하기를 원한 것도 아니었다 아내랑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에 있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었다면 난 그렇게까지 그에게 빠져들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난 대답하면서 영장문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My husband is kind 어휘력이 부족해서 중요한 사실을 전하지 못하는 듯한 서투른 말솜씨 내가 만든 요리는 항상 맛있다며 먹어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침이면 집안 쓰레기를 모아서 버려주기도 하고 여자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와 좋겠다 부러워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에피소드 에피소드 였다 하지만 세베씨는 반응하지 않는다 난 초조함을 느끼면서 녹아서 둥글둥글해진 술잔 속 얼음을 응시했다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 사람은 하고 중얼거린 말에 이끌리듯 상한 것 하고 말을 잇는다 상한 것 네 그 사람은 냉장고에 상한 게 있으면 버려줘요 말하고 나니 이걸로는 역시 아무것도 전해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 그러니까 난 일 때문에 식자재를 너무 많이 사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썩어버리면 굉장히 슬퍼요 왜 상하기 전에 맛있는 요리로 만들지 못했을까 하는 죄스러운 기분이 들어서요 어 세배씨는 재촉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미 먹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버리지를 못해요 어떻게 활용할 수 없을까 고민하게 되죠 활용할 수 있을 리가 없는데 말이에요 말하면서 자기 자신도 꽤나 성가신 성격이라고 생각한다 남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몰래 버려주고는 나한테는 먹었다고 말해줘요 세배씨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사실은 버렸는데도 네 사실은 버렸음에도 남편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사실 버렸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이 먹었다고 하니까 먹어줬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는 거다 과연 그건 정말 착한데 그 말에 나도 놀랄만큼 만족감을 느낀다 세배씨도 예전에 이런 기분이었을까 하고 생각하자 당시 느꼈던 질투와 열등감과 모욕감까지도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다 감정이 풀린 상태 그대로 지인들의 근황을 얘기하고 지난번과는 또 다른 요리를 먹으며 지난번보다 빠른 속도로 술을 마신다 테이블 위에 팔꿈치를 글자 서로의 무릎이 닿았다 세배씨도 나도 비키지 않고 그대로 둔다 이거 어울려 세배씨가 내 귀걸이를 만졌다 귓불을 스치는 손가락의 열기에 움찔한다 고마워요 나도 좋아하는 귀걸이야 응 뭔가 섹시해 세배씨가 손을 거두고 술잔을 집었다 나도 술을 입에 머금는다 화장실에 가니 생각보다 술기운이 돌았고 조금 과음했다고 반성했다 아무리 이제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해도 단둘이 술을 마시고 취하기까지 하면 안 된다 시간을 확인하니 11시를 넘어섰고 자리에 돌아가면 얘기를 꺼내야겠다고 생각한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내기가 어색해서 그냥 술 마시러 온 것처럼 있었지만 원래는 돈을 돌려받으러 온 거다 난 점원에게 차가운 물수건을 받아 손을 닦고는 그렇고 보니 이번 달부터 시작한다던 일은 어때요 최대한 그저 일상적인 얘기처럼 들리도록 노력했지만 세배씨도 의미를 알았는지 아 하며 고쳐앉는다 아 그거 말이지 돈 아 네 미안해요 왠지 재촉하는 것 같네 세배씨가 상체를 돌려 가방을 열기에 나도 자세를 바로 했다 하지만 세배씨가 꺼낸 것은 그때 그 파일 이었다 미안한데 20만연만 더 빌려줄래 네 저번 것도 못 받았는데요 시작될 예정이었던 일이 어긋나버렸어 세배씨는 그걸로 해야할 설명을 전부 했다는 듯 입을 다문다 얼굴에 근육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고 있어요 미코 세배씨가 친근하게 부르면서 상체를 내 쪽으로 붙여왔다 나는 고쳐앉아 거리를 유지한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왜 왜라니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닌데 이상하잖아요 뭐 그러면 뭐라고 부르면 돼 아라이씨 지금은 이치카와입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느껴져서 내치듯 말하자 세배씨는 입가에 웃음을 뜨면서 음 이치카와 이치카와씨 이치카와씨 그 끈적 오늘도 오늘도 회의 어쩌고 거짓말까지 하고 온 걸 보면 아내가 자기 몰래 옛 애인에게 30만원이나 빌려준 걸 알면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려나 이 인간 인간 뭐야 보통은 보통은 있다고 생각하겠지 뭔가라뇨 아무것도 없는데 하하 믿어주려나 나라면 믿지 않겠지만 설마 나 지금 협박당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걸까 돈을 빌려준 건 나다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건 이 남자 만약 협박을 당한다면 이 남자가 당해야 하지 않나 왜 돈을 빌려준 내가 협박을 당하는 거지 20만엔이 어렵다면 10만연도 괜찮아 헛소리하지마 내가 그걸 왜 주는데 요리연구가 아라이 미키코가 불륜 흠 이래서도 꽤 마이너스 이미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해 반사적으로 내뱉고 나서야 이런 반응이야말로 남자가 원하는 바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달리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남자가 체근하듯 내 팔을 아래로 끌어당긴다 그대로 다시 자리에 앉혀져 남자가 내려다보는 위치가 되었다 괜찮아 이게 마지막이니까 뭐에 뭐에 휘말린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선택을 잘못했다는 사실만 깨닫는다 난 이 남자와 얽히면 안 됐었다 도대체 이 남자 언제부터 이런 인간이 돼버린 걸까 아니면 원래 이런 면이 있었나 어떻게 술집을 나왔는지 어떻게 전철을 탔는지도 모른 채 도착해보니 맨션 앞이었다 카드키로 디지털 도어록을 해제한 후 무거운 다리를 끌듯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그 말만이 머릿속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40만엔 이라는 액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돈처럼 여겨졌다 내 적금에서 꺼냈고 이를 조금 늘리면 충당 못할 액수는 아니다 하지만 그 사람 말대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떡하니 빌려줄 액수는 분명히 아니다 양손을 내려다보자 손가락 끝이 떨리고 있었다 만약 이게 끝이 아니라면 그 남자 입장에선 이렇게 좋은 돈줄을 놓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너무 몰아붙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상의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남편에게 말한다면 나는 승강기 버튼을 올려다보다가 퍼뜩 생각이 났다 그래 내가 먼저 설명하면 되는 거야 사인회에 갑자기 과거 애인이 나타났고 한잔하자는 권유의 둘이 술집에 갔고 아니 둘이 간 건 아닌 걸로 하면 어떨까 과거 편집자 출신인 그가 내 담당 내 담당 편집자 내 담당 편집자와도 아는 사이여서 뒤풀이를 함께 됐다는 스토리로 가면 원하는 층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머리 위에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말았다 승강기 문이 열렸다 아니야 얼떨결에 빌려줬다는 설명은 너무 약해 승강기에서 내려 바로 눈앞에 있는 이치카와라는 문패를 가만히 응시한다 왜 빌려주게 됐는지 그 부분에 설득력이 필요하다 남편도 납득할 만한 실제로 난 왜 돈을 빌려줬을까 원래 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결코 아니었어 단지 난 그때의 어린 계집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어 아내가 돈 때문에 도망갔다면 나는 그깟 돈 같은 거 간단하게 빌려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아니야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그 순간 이혼 얘기를 꺼낸 것도 그 남자의 노림수였음을 깨닫는다 난 현관문 앞에 걸린 미모사를 손수에 엮어 만든 화환을 만졌다 선명한 노란색의 작은 꽃이 싱그럽다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섞은 유칼립투스 군의의 실버그린과 헤데라의 블랙도 잘 어울린다 허세를 부리려고 했다고 말해볼까 좋은 아이디어 같았다 그래 그거야 그런 식으로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얘기하면 남녀 사이로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해주지 않을까 완전히 영락해서는 비참한 꼴이었어 열두 살이나 어린 옛날 애인한테 돈을 빌리러 왔다니 말 다 했지 이제 끝난 거 아니겠어 남자를 깎아내려서 매력 따위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걸 강조한다 열쇠로 문을 열고 다녀왔어 하고 들릴듯 말듯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문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보여 간담이 내려앉는다 펌프스에서 발을 빼내고 마루에 서자 스타킹 너머로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부드럽게 느껴진다 말랑말랑한 거대한 젤리 위를 걷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하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입을 헹군 후 마음을 다잡고 거실로 들어갔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다시 다녀왔어 하고 말하다가 그대로 멈춘다 남편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잠들어 있었다 어째선지 소파가 아닌 소파 앞 맨 바닥에 앉아서 소파에 등을 기댄 채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몇 주 전에 녹화한 금요 로드쇼가 나오고 있었다 참고 있던 숨을 내쉬고 남편 옆에 앉는다 여보 침대로 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두드리자 남편은 미간을 찡그리며 방어하듯 몸을 뒤척여 소파에서 완전히 떨어진 바닥에 웅크렸다 그대로 다시 고른 숨소리 여기서 좀 감기 걸려 일단 자리라도 옮기지 그래 다시 한번 가볍게 흔들었지만 됐다는 짧은 대답만이 돌아왔다 난 일어나서 남편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고는 이불을 가지러 침실로 간다 요즘 들어 남편은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다가 그대로 거실에서 잠드는 일이 많아졌다 피곤한가 보다 생각한다 일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야근도 확실히 늘어났고 밤에 욕조에도 들어가지 않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들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안 꼬은 이불을 남편에게 살며시 덮어주고 잠시 생각하다가 베개도 가지러 간다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 머리에 베개를 고이려는데 너무 무거워 간신히 해냈다 머리카락 사이에 넣은 손가락 끝에 축축한 열기가 닿자 몸 중심에 남아있던 희미한 욱신거림이 되살아났다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귓불을 스치던 그 손가락의 감촉이 되살아나서 황급히 일어섰다 주방으로 이동해 냉장고에서 닭가슴살과 대파와 생강을 꺼냈다 앞치마를 두르고 되도록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요리한다 식칼에서 전해지는 규칙적인 리듬에 마음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간다 일단 남편에겐 얘기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제대로 설명했다고 해도 믿어줄지 알 수 없다 설령 믿으려고 했다고 해도 의심은 남을 것이다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몰랐던 때로는 돌아갈 수 없다 그딴 남자의 얘기로 지금의 행복을 망가뜨리는 건 너무 어리석다 결국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건 내가 편해지고 싶을 뿐이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얘기해서 남편이 이해해 준다면 더 이상 그 사람한테 겁먹을 필요가 없어질 테니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남편에게 이야기할 리가 없다 발설해버리면 날 협박할 수도 없게 되고 애초에 불륜 상대였다고 자처하며 남편 앞에 나타난다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사람은 그 사람이 된다 난 닭기름이 묻은 손을 물로 씻으면서 답답한 숨을 내쉬었다 며칠 후 책에 실릴 내 사진을 찍는 날이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무런 평도 하지 않는 내가 불안했는지 카메라맨이 살피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색하게 굳은 미소가 모든 걸 망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난 반사적으로 부정하면서 터번이 기울어진 듯해 바로잡는다 아아 머리가 걸리세요? 다시 어어 왼쪽 머리끝이 확실히 삐쳤네요 그게 아니라 내 말투가 너무 셌나 보다 침묵이 흐르고 방 안에 공기가 긴장된다 난 더 당황해서 사진을 보는 척한다 아 이번에는요 제 얼굴 없이 음식만 클로즈업 하는 게 어떨까 예? 카메라맨과 편집자의 목소리가 겹쳤다 어 얼마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제 책은 전부 제가 음식을 손에 들고 있는 구도였잖아요 아 그러니까 슬슬 뭐 변화를 좀 주고 싶다고 할까 아 그러네요 카메라맨이 의도를 이해해서 안심했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편집자는 달랐다 아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어요 하지만 요리사진만 있으면 그야말로 다른 책하고 똑같아져서 묻힐 거예요 선생님 책의 경우에는 그냥 요리책이 아니라 이 아라이 미키코의 책이라는 거를 한눈에 알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건 알지만 독자는요 이미 아라이 미키코라는 브랜드로 책을 구입하고 있어요 레시피뿐만 아니라 집 꾸미기나 쇼핑 스타일 같은 삶의 방식 자체를 동경해서 편집자의 목소리가 점점 귀에서 멀어지는 걸 느낀다 삶의 방식 자체? 네? 너무 아이러니해서 입가가 일그러지고 만다 그 뒤로 남자에게서 몇 번이나 연락이 왔었다 지금 시간 있어? 그런 식으로 느닷없이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이 보낸 문자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그저 상황만을 묻는다 돈에 대한 언급도 없고 만나자는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의도는 확실하게 전달되고 있었다 나는 문자 수신 화면에 그의 이름이 뜨기만 해도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울고 싶은 마음을 참으며 무시한다 상대해 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상대해 줄수록 더 기어오른다 이 남자에겐 더 이상 협박이 안 통하는구나 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 좀 더 위협적인 문자를 보낸다면 남편한테 상담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런 악수를 둘 리가 없지 카메라맨과 편집자를 웃으면서 배웅한 후 현관문을 닫자 피로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다리를 끌듯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쓰러진다 순식간에 참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왔다 아, 졸려 하지만 옷도 갈아입어야 하고 화장도 지워야 해 그때 띵동 하는 나른한 소리에 벌떡 일어난다 황급히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고 인터폰을 연결한 순간 지금 울린 소리가 맨션의 공동현관에서 호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집 문 앞에서 호출한 소리라는 걸 깨달았다 두고 간 물건이라도 있는 걸까? 방 안을 둘러보다가 벽시계가 눈에 들어왔다 두 시간이나 지났어? 시곗바늘은 오후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아주 잠깐 눈만 감고 있을 생각이었는데 그대로 잠이 들어버린 모양이다 그렇다면 누가 벨을 누른 거지? 침을 삼키며 인터폰 화면을 응시했다 하지만 현관엔 방문자를 확인하는 카메라가 달려있지 않다 네? 망설이면서도 이미 인터폰을 연결해버렸으니 없는 척 할 수도 없어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야 쿵 하고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어떻게? 문 열어 왜? 왜 여기? 이대로 얘기해도 난 상관없지만 그 말에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이런 모습을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잠금장치를 풀자 문 손잡이를 밀기도 전에 문이 당겨지며 열린다 오랜만이야 왜? 왜라니? 뭐가? 당연하다는 듯 되묻는 소리에 시선이 흔들린다 왜? 여기에? 묻고 싶은 말이 그것뿐은 아닐텐데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다 왜긴 네가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여길 어떻게 난 주소를 가르쳐준 적이 없다 업무상으로도 비공개로 하고 있고 만약 담당 편집자에게 현직 편집자인 척하며 물었다고 해도 그가 내게 확인도 없이 함부로 가르쳐 주었을 리가 없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들어오지 마 오 잘 꾸며놓고 사네 훌륭해 요리 연구가의 집다운 느낌 돌아가세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다니 제정신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 연락이 안 되니까 연락할 테니까 빨리 돌아가요 애원하는 말투가 돼버려 더욱 초조해진다 만약 지금 남편이 돌아오면 지금 대답해 남자의 말에 고개를 들자 남자는 가늘게 뜬 눈으로 온화하게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난 한 발 뒷걸음질 친다 대답이라니 무슨 지금 시간 돼? 난 다시 한 발 뒷걸음질 친다 시간 없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뭘까? 다가오는 그를 피하려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린 순간 팔이 확 당겨졌고 허리를 잡혔다 뜨거운 손바닥의 감촉에 반사적으로 몸이 반응했고 그런 자신이 진심으로 싫어진다 무섭다고 생각했고 불쾌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정말로 돌아가길 바랐고 두 번 다시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도 몸이 이 남자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다 그때 탐닉하듯 달라붙던 손이 나에게 어떤 쾌감을 줬었는지를 만지지 마! 팔을 뿌리치면서 말하는 바람에 목소리가 흔들렸다 돈은 다시 안 줄 거야 남편에게 말하고 싶으면 해 그러니까 빨리 나가! 좀 더 일찍 이렇게 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때 처음 협박당했던 그때 딱 잘라 거절하고 정말로 남편에게 들켰을 경우에는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됐을 터이다 사인회에 온 그저 팬일 뿐인데도 제멋대로 나와 사귄다는 망상에 빠졌던 모양이라고 스토커일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걸로 끝났을 거다 남자가 재밌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남편에게 말해도 된다고? 난 떳떳하지 못한 일 따위 한 적 없으니까 당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면 그 사람은 믿어줄 거야 자용증이 있어도? 그, 그건... 미코가 쓴 거잖아 그렇게 부르지 말라니까 남편은 믿지 않을 거야 설사 겉으로는 믿는 척해도 마음속에는 의심이 계속 남지 그건 평생 사라지지 않아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륜으로 여겨지는 걸 납득 못하겠다 하하하하 그러면 뭐라도 해줄까 남자가 내 손을 잡았다 농담하지마 최악이라고 생각했다 이게 대체 뭐야 말도 안 돼 왜 이런 나가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불러 내가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아니 넌 부를지도 모르지 하지만 부른 후에 알게 되겠지 경찰을 불러서 날 체포하게 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몰려 나올 거라고 그러면 난 사귀고 있다고 말할 거야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내가 집에 들어온 이상 경찰도 주위 사람도 내 말을 믿게 돼 뭐야 지정 싸움인가 경찰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갈 거고 주위 사람들은 네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하겠지 그만해 순간적으로 그렇게 외쳤지만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연해야 한다 그런데도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알았으니까 돈이라면 줄게 이대로 있다가는 남편이 돌아온다 남편은 내가 이 남자를 집에 들였다고 다른 것도 아닌 집에서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할 거다 흠 고마워 남자는 정말로 사랑스럽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이 표정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었다는 걸 깨닫는다 시야가 어지럽게 흔들리는 걸 느끼면서 소파로 가서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와중에 스마트폰 화면이 빛을 내고 있는 게 눈에 띄었다 눈길이 무심코 스마트폰을 향했고 다음 순간 숨을 삼킨다 남편의 문자는 한 시간 정도 전에 와 있었다 남편 회사에서 집까지는 약 한 시간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다 난 남자에게 달려가 지갑에 있는 1만 엔짜리 지폐를 전부 쥐어주며 복도로 밀어붙였다 남편이 오고 있어 빨리 나가 이런 모습 보였다가는 당신도 나를 협박할 수 없게 되잖아 응?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지금은 밖에서 승강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건 그때였다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난 남자의 팔을 세게 당겼다 왔어 짧게 말하고 내 방으로 뛰어가 옷장에 남자를 밀어넣는다 부탁이니까 절대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일방적으로 말하고 옷장 문을 닫은 것과 현관에서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울린 건 동시였다 복도로 뛰어나가 내 방 문을 닫은 순간 잠긴 현관문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고 다시 열쇠를 돌리는 소리가 이어진다 아 문을 안 잠갔지 현관으로 다가가다가 평상시와 다르게 마중 나가는 것도 이상하겠다 싶어서 서둘러 몸을 돌린다 거실로 들어가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 어서 와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도록 힘을 주면서 말끝을 길게 늘렸다 고생했어 오늘은 일찍 왔네 얼굴을 마주 보면 이상함을 눈치챌 것 같아서 거실과 이어진 주방으로 가 의미 없이 냉장고를 열었다 미안해 촬영이 길어져서 아직 저녁 준비를 못했어 남편의 대답이 들리지 않는다 심장이 아플 만큼 뛰고 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해? 괜찮아 아직 많이 배고프진 않아 남편의 목소리는 세면대 쪽에서 들렸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이어진다 난 남편이 즐겨 마시는 탄산수를 냉장고에서 꺼내 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세면대로 향했다 고생했어 다시 한번 말하면서 탄산수를 내밀자 남편은 오 고마워 하며 받아들고는 목을 젖혀 벌컥벌컥 마신다 목을 때가 작은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걸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피곤하면 생강 양념구이라도 만들어줄까? 아, 좋지! 남편은 수건으로 얼굴을 거칠게 닦는다 그대로 복도로 향하려는 남편의 등에 대고 나는 앗 하는 소리를 냈다 어? 남편이 돌아본다 난 시선을 피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면서 코를 킁킁거려 보였다 땀 많이 흘렸어? 냄새나? 남편은 팔을 들어 겨드랑이 가까이에 코를 댄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더니 조그맣게 말했다 어, 샤워할게 그러면 그동안 식사 준비할게 나는 주방으로 가서 도마와 칼을 조리대에 올린 다음 귀를 기울였다 욕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기다렸다가 조심스레 칼을 내려놓은 후 세면대로 향했다 욕실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걸 확인하고 재빨리 몸을 돌려 내 방으로 달려간다 쏜살같이 옷장으로 가서 문을 열었다 지금 빨리! 하, 먼지 투성이군 부탁이야! 지금 나가면 들키지 않을 수 있어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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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정말 안 된단 말이야! 제발! 난 울고 싶은 심정으로 남자의 팔을 잡아 끌었다 남자는 말과는 달리 저항하지 않고 현관까지 따라온다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여하튼 오늘은 물소리가 멈추자 심장이 쪼그라든다 남자가 입을 열려는 것을 손톱으로 어깨를 꼬집어 막았다 다시 들리기 시작한 물소리에 손을 놓자 남자는 쓴 웃음을 지었다 헉, 거봐, 진정하라니까 조용히 해! 난 욕실을 돌아보면서 목소리를 낮춰 화를 낸다 제발, 빨리! 자, 자, 일단 심호흡 실실 웃는 얼굴을 보자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왜 빨리 안 나가는 걸까?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결국 눈물이 떨어지고 만다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어? 딱히 그러면 도대체 왜? 난 나쁜 짓도 안 했는데 꼭 나쁜 짓을 해야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난 고개를 들었다 남자의 조용한 눈과 시선이 얽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자는 더러운 신발에 발을 밀어넣으면서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하, 너 정말 몰랐구나 뭘? 그 사인회가 구 년 만에 재회는 아니었어 하, 하긴 넌 늘 이쪽을 안 보니까 숨을 참으면서 무슨 말인지 물어볼 틈도 없이 남자는 문을 열고 그대로 집을 나갔다 나는 멍하니 그 등을 바라보고 있었다 살았다고 생각하는데도 안도감이 들지 않는다 방금 그건 무슨 말이지? 그때 욕실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라 숨을 삼키며 황급히 주방으로 돌아간다 냉장고에서 생강을 꺼내 바쁘게 갈기 시작했다 손끝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며 생강을 떨어뜨린다 베어나온 피를 씻어내고 키친타월로 닦았다 뭐 하는 거야? 바보 같으니 진정하자, 진정해 남자를 내보냈다고 해도 너무 부자연스럽게 행동하면 의심을 살 수 있다 난 양념 재료를 섞고 돼지 등심에 박력분을 입혀 불에 올린 후 새며시 스마트폰을 꺼냈다 아까는 미안했어 라고 문자를 입력하다가 손을 멈춘다 난 앞으로 어쩔 생각인 걸까 앞으로 계속해서 돈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전처럼 연락을 무시할 수도 없다 남자는 집까지 알고 있다 하지만 도대체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지? 지난번 헤어진 후에 날 미행했을까? 그 싸인회가 9년 만에 재회가 아니라는 건 또 무슨 뜻? 넌 늘 이쪽을 안 보니까 숨을 참으면서 숨을 참아? 그럴 리가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다 뇌리에 익숙한 광경이 떠오른다 냄새가 나서 숨을 참고 젠걸음으로 지나가는 쓰레기 수거장 청소 회사야 맨션이나 오피스 빌딩 청소 그 사람이 이 맨션의 청소부였다고? 그런데도 내가 못 알아봤다고? 그럴 리가 하지만 청소부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고 해도 조금도 떠오르지 않는다 발끝에서부터 미세한 떨림이 올라온다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이 맨션의 청소부라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건 간단하다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마침내 깨닫는다 그 사람이 왜 나를 미코라고 불렀는지 난 이미 그렇게 불릴 나이도 아니고 그런 관계도 아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런 호칭을 택한 이유는 하지 말라는 말을 나에게서 끌어내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가 결국 남편의 성 이치카와를 말했고 그는 내가 몇 호에 사는지를 알 수 있었겠지 여보! 갑자기 바로 등 뒤에서 성난 목소리가 들렸다 뭐 하는 거야? 남편은 날 밀치고 달려가 불을 껐다 불 켜놓고 뭐 하는 거야? 순식간에 판내가 코를 찔렀고 제정신이 들었다 미안해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는데 똑바로 해 정말로 성가시다는 듯한 말투에 움찔한다 미안해 딱히 사과를 받고 싶은 건 아니고 냉수를 끼얹은 듯 몸 깊은 곳부터 차가워진다 저기 내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걸 사올게 알았어 하고 남편은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프라이팬을 던지듯 싱크대에 넣었다 난 지갑을 들고 도망치듯 현관으로 향했다 운동화를 꺼내려고 신발장 문을 연 순간 쿵 하고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전해졌다 신발을 숨기지 않았어 남편께 아닌 그 더러운 신발 남편이 못 봤을 리가 없다 집에 돌아왔더니 현관에 낯선 남자 신발이 있다 하지만 남편은 나에게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시키는 대로 욕실로 향했다 마치 이 틈에 빨리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놓으라는 듯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는데 똑바로 해 남편의 목소리가 뇌리에 메아리 친다 눈앞에 문이 열리고 남의 것처럼 느껴지는 발이 움직여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미모사 화환이 조그맣게 흔들린다 먼지 하나 없는 복도에 떨어진 작은 꽃이 초점 잃은 시야에 들어오더니 부역해 흐려졌다 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래서 낭독을 결정했는데 낭독하다 보니까 제가 스릴러라고 소개는 드렸는데 스릴러라는 느낌이 너무 오랫동안 안 나죠 그래서 혹시 초반에 좀 지루하셨을까? 중후반까지도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안잡이가 인생에서 가장 영광이었던 순간 중 하나를 꼽으려면 제가 몇 년 전에 책이 나왔을 때 교보문고 몇몇 지점에서 북콘서트, 사인회 이런 걸 했었어요 특히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했을 때는 정말 내 인생의 최고 영광의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주인공이 책 사인회에서 이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제 경험과 오버랩이 되면서 과하게 재미있게 느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그렇지만 재미있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댓글로 개인 의견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